네, 세븐틴!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! 바로 오늘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 예매가 오픈되었습니다! 마에스트로 퍼포먼스 최초 공개 순간과 세븐틴 13명의 완전체 퍼포먼스 콘서트에서 즐거운 반응을 얻었던 각 유네드의 개성 가득한 무대까지 시네마틱 카메라로 담아낸 화려한 무대들을 큰 스크린에서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곳으로 달려가 주세요! 아참!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는 스크린 엑스, 4DX, 울트라 4DX까지 야! 다양한 포맷으로 훨씬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곧 극장에서 만나요!